의류와 홈패션, 침구 침작용 나염 직물을 주로 제조 판매하는 지역의 한 직물업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천연 섬유 소재의 수요가 늘면서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서의 주문이 다양해지면서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섬유기계 분야 전문기술자와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찾고 있습니다. 회사에 맞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은 부족한 형편에 속합니다. 현장에 맞는 인력이 잘 공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는 산업기술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5년 동안 줄곧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전국 평균보다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화학, 전자산업 부문에서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크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고졸과 전문학사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한 규모일수록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구의 30인 이상 99인 이하 규모 기업의 부족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대구의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에 의한 잦은 이직이나 퇴직에 따른 것이 가장 크지만 구인, 구직 정보 미스매치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구인, 구직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별 그리고 원인별로 적절한 인력수급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인금의 격차 문제, 그리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기업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중소기업에 대한 깊이 문화 해소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깊이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과 공유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